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이나 8에서 즐겨찾기, 바로가기, 홈페이지 설정하기 기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인터넷 자주 쓰다보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나 자주 열람하는 정보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에 간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아이콘이 있죠? 이걸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즐겨찾기를 해볼게요. 우선 네이버.com으로 이동을 해서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홈페이지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즐겨찾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즐겨찾기라고 하는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즐겨찾기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위에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즐겨찾기 추가라는 이런 박스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은 네이버, 나의 경쟁력 네이버라고 적혀있는데 그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 있죠? 이 웹페이지의 제목이 네이버, 나의 경쟁력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모든 웹페이지들은 각각의 웹페이지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책들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제목은 어디 표시되냐면 이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네이버, 나의 경쟁력 네이버.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즐겨찾기에 들어오면서 현재 여러분이 저장하려고 하는 이 즐겨찾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네이버라고 내용을 수정하시면 좀 더 간결하고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버튼이 있잖아요. 방금 즐겨찾기 추가했던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밑에 네이버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눈으로만 일단 보세요. 제가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즐겨찾기 누르고 즐겨찾기 추가 누르고 여기에다가 다음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즐겨찾기를 누르면 다음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꺼진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켜요. 그리고 네이버에 가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즐겨찾기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고 싶으면 다음으로 이동하면 바로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도메인을 항상 기억하지 않고 있어도 이렇게 즐겨찾기로 지정을 해두면 필요할 때 그 도메인의 서비스나 웹페이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갈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갈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어떤 아이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바로 다음으로 가거나 또 다른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바로 네이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가기입니다. 한번 직접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 다음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 있죠. 화살표인 부분. 아무것도 클릭할 것이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나 검은색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박스에서 바로 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탕화면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바로 가기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스라고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이동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이라고 하는 웹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라우저를 끄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빠르게 네이버를 한번 제가 추가해볼게요. 네이버로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공백에서 하고 바로 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클릭 그리고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화창에서는 얘를 누른 다음에 브라우저를 꺼보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나의 경쟁력 네이버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이버를 더블클릭하면 네이버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이렇게 바로 가기로 만들어 놓게 되면 브라우저를 켜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를 연 다음에 자기 원하는 사이트를 클릭할 필요가 없이 바로 브라우저를 시작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즐겨찾기 기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지정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브라우저를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ms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꼭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는 저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웹페이지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다음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다음 이 브라우저를 켰을 때 다음이 기본 웹페이지로 나오게 하면 더 좋겠죠. 네이버일 수도 있고 또는 구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도구라고 적혀있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홈페이지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지워야죠. 네이버 네이버 닷컴 하고 제가 인턴 익스플로러를 키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홈페이지로 뜨고요. 다시 빠르게요. 인턴 옵션으로 가서 일반으로 가서 daum.net 다음이죠. 확인 누른 다음에 브라우저를 끄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에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웹서비스 여러분 웹서비스는 정보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을 사이트 또는 웹서비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웹서비스에 웹서비스는 수많은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웹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웹서비스입니다. 그 웹서비스 중에 도메인 인터넷 주소를 입력했을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웹페이지를 바로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이 홈페이지 기능은 이 브라우저가 처음 실행됐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웹페이지를 지정하는 것이 이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기능입니다. 아시겠죠?